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죠? 오늘 정비법, 도시 및 주강경 정비법하고 그 다음에 건축법을 할 계기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정비법 일부 남겨놓은 거 있는데요 그 이어서 오늘 1시간 정도 바로 할애에서 풀고 그 다음에 건축법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79페이지 한번 펴보시죠 분양공고 관리처분계획 파트 보겠습니다 자 1번부터 바로 들어가겠는데요 정비법 영상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처분 설명 틀린 글이 되어있죠 이 관리처분계획은 아주 정비법에서 핵심을 이루는 중요한 계획이죠 자 1번 보겠는데 정비사부 시행으로 조성된 대지 및 건축물은 무슨 계획에 따라 분양처분과 관리가 이루어져야 되든가 관리처분계획에 그 줄을 닦아 놓으십시오 관리처분계획 맞습니다 사업시행계획은 틀려요? 정비계획 그래도 틀립니다 관리처분계획이다 맞고 2번도 사업시행계획은 정비사업시행으로 건설된 건축물을 무슨 계획에 따라 토지 등 소재에 공급해야 되든가 공급도 역시 관리처분계획이다 아주 중요한 질문이고요 그 다음에 3번 3번하고 3번은 참고를 보시고 4번 이 사업시행계획은 분양시청을 받은 후 자녀분이 있는 경우 분양시청은 그 사업장 안에 있는 조합원들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들 또 정비구역 안에 있는 토지 등 소재한테 분양신청을 받죠 그래 이네들에게 분양신청하고도 남은 자녀분이 있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가 일반 분양이 가능합니다 일반 분야라는 것은 조합원, 애호자 그 정비구역 안에 있는 토지 등 소재, 애호자에게 분양을 하는 걸 말하죠 이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사업은 맞고요 5번 이 조합이 재개발 임대주택의 인수를 요청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우선하여 인수해야 된다 그 서울특별시에서 재개발 임대주택을 만들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장하고 그쪽 사업장을 관하고 있는 구청자 이 자들이 우선 인수권을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우선 인수해야 된다 틀렸어요 바로 시도사 그리고 기초자치단체장인 시장, 군수, 구청장 이 자들이 우선 인수권을 지고 있죠 그래서 국토교통부장관이 틀렸습니다 답은 5번이었던 것이고 문제 2번 이 문제 2번은 참고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또 나올 가능성은 좀 희박하니까요 그 다음에 281페이지 3번을 보겠는데 이 3번 지문은 하나하나가 다 중요하니까 잘 정리를 해 두셔야 되겠네요 이 3번 보면 관리처분 얘기다 옳은 거 이렇게 돼 있죠 1번 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은 정비구여하는 지상권자에 대한 분양을 포함한다 이 정비법상 정비사업좌 바로 정비사업좌 두 가지가 있죠 재개발정비사업좌하고 그 다음에 재건축정비사업좌가 있는데 이 재개발사업좌 정비사업좌가 만들어졌다 그러면 그 조합의 조합은 정비구여 안에 있는 토요동호수좌 다 의문적으로 조합이 되죠 그래 이 정비구여 안에 있는 토지소좌, 건축물소좌, 지상권자 다 조합원이 되는데 조합원 중에서도 사업이 다 끝나게 될 때 분양은 토지소좌라든가 건축물소좌가 받아갈 수 있는 것이고요 바로 이 지상권자 있죠 지상권자는 분양받아가니 못합니다 그래서 분양해서 재료를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재건축정비사업좌가 만들어졌다 그러면 조합원은 재건축사업의 동해안 토요동호수좌가 되죠 동해안 토요동호수좌 그래 이 자들이 분양을 받아갑니다 그래서 2번 1번 포함이 아니라 재해결해야 되죠 이거 두 번 나왔으니까 꼭 받으시고 지상권자는 분양 대상에서 죄합니다 그 다음 2번 이 재건축사업을 할 때는 그 재건축사업 조합에게 많은 재량권을 인정해 주면서 재건축사업을 출연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번 면 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 기준은 조합원 전원의 동의를 받으면요 법령상 정하해진 관리처분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전원의 동의를 받으면 받더라도 그만 쳐버리고 받으면 바로 관리처분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어요 관리처분 기준과 달리 법정된 관리처분 기준과 달리 정할 수 있다 그래야 돼요 없다가 드렸습니다 그 다음 3번 사업생자는 이 정비사업을 추진하게 될 때 그 사업장 안에 있는 자들이 이제 그 사업자 철거를 해야 되니까 이사 다 나가죠 그래 함으로써 여기 빈집이 속출하죠 그런 빈집 이걸 생각하면 돼요 그런 집 폐가라든가 공가의 밀집으로 우범 지대의 우려가 있는 경우 기존 건축으로 소유자의 동의 및 시장 군수에게 철거를 받아서 해당 건축물을 철거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관리처분 기준과 인가를 받기 전에도 미리 그 철거를 할 수 있죠 이렇게 건축물으로 철거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 건축물에 있는 권리무는 그대로 법적으로 유의하게 존재하는 것이고 그 철거에 의해서 그 건축물의 권리무까지 소멸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 권리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건축물을 철거라고 하는 것 자체가 바로 그 건축물에 있는 권리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4번 이 관리처분기 인가고시 관리처분기 인가고시가 따르면 법적으로 중요한 효과가 발생하죠 그 정비구역 안에 있는 종전토지 건축으로 소유자, 농기권자들은 사용수익을 할 수 없죠 그래 그때부터 소유권 이종고시가 있을 때까지 사용수익을 할 수 없게 해서 철거해서 공사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기간 중이라도 사업시행자의 동의가 있었다 사용수익을 하라고 동의를 받았다 그래 그런 경우 또 손실보상을 받지 못한 관리자의 경우는 이 관리처분기 인가고시가 있었다 하더라도 종전토지 건축물을 계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외에도 있다 그래서 사업은 틀렸죠 관리처분기 인가고시가 있는 때에는 종전토지의 임차권자는 사업시행자의 동의를 받으면 바로 소유권 이종고시가 있을 때까지 종전토를 사용할 수 있다 그래야 되죠 없다가 틀렸다 있다 그 다음에 5번 이 관리처분기 인가를 받은 경우 그때 미칠 것이고 관리처분기 인가를 받으면 종전토지의 또 종전건축으로 사용수익이 정지된다고 그랬죠 이게 원칙입니다 사용수익이 정지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 사업장 안에 토지라든가 건축물을 대상으로 해서 민법상 체단 전속기간을 보장하는 기간인 지상권 전속기간이라든가 전세권 전속기간 이런 체단 전속기간에 관한 규정은 적용을 해주지 않죠 또 주택임대차법상 체단 전속기간 또 상가건물임대차법상 체단 전속기간 이런 규정은 적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다가 틀렸습니다 한다가 틀렸고 마지막에 적용하지 않는다 적용해버리면 민법 280조에 있는 지상권 체단 전속기간이 있죠 그 스모그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은 30년 석조연화조 같은 연화조 같은 경관건축물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 체단 전속기간 30년 이런 거 공부했죠 그리고 일반적인 건축물 소유를 목적으로 하면 15년 공장문은 5년 이런 체단 전속기간을 보장하는 그런 지상권 설정계약을 관리첨계 인가를 받은 후에 그 정비관에 있는 토지에 대해서 설정이 이루어졌다면 그 체단 전속기간을 보장하는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적용해버리면 30년 동안 삶 못하게요 그리고 바로 이 민법 312조 2항에 있는 전세권 이 건축물의 전세권은 1년 미만으로 정하고 있더라도 1년을 전세권자에게 보장하죠 그리고 주임법 4조 1항에 한 주택임차권은 체단 전속기간 2년이죠 그리고 상가건물임대차보법상 구조에 있는 것은 상가임대차는 체단 전속기간 1년을 보장하고 있죠 이런 규정은 관리첨계 인가가 입건한 후에 체결된 계약권은 체단 전속기간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정확하게 하시고 중요합니다 4번 볼까요 공사, 관료, 조치, 설명 틀린 거 모두 고른 게 이렇게 돼 있죠 기억 보시면 정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내야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정비사업에 관한 공사가 전부 완료되기 전이라도 완공된 부분은 중공인과 받아 대지 또는 건축물별로 분양받을 적에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바로 기억은 맞고요 ㄴ 중공인과에 따라 정비구역의 지정이 해제됐다 정비구역이 공사가 다 끝나가지고 중공인과가 있게 됨으로써 해제됐다 라고 하더라도 그 사업장에서 설립, 운영되고 있는 재개발 정비사업조합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에는 전석에는 양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 그래서 조합은 유지되는 겁니다 조합은 유지되고 이 조합원들이 청산업을 내지 않고 있으면 5년 동안 받으러 다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청산 절차가 다 끝나면 해산 총에 의해서 총에 의해서 해산 의견을 하면 그때 해산됩니다만 그 이전에는 그래서 유의하게 조합도 운영된다는 것 그래서 본다가 들렸죠 보지 않는다 그래야 되죠 디귿 장비사업에 관하여 소유권의 이전고시가 있었날부터 대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등기가 없더라도 저당권 등 다른 길을 할 수 있다 드렸습니다 그래 소유권 이전고시가 있었날부터 그 건축물 분양받은 대지 건축물에 대한 등기가 있을 때까지는 저당권 등 다른 길을 할 수 없다라고 되어있죠 그러니까 있다가 드렸습니다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등기가 없다면 저당권 등 다른 길을 할 수 없다 그래야 되죠 있다가 드렸습니다 그래서 니은과 디귿이 틀렸던 것이고요 5번 이 정비법령상 관리처분계 사합시행인가 사합시행계인가를 받은 정비사부 공사 완료에 따른 조치에 관한 다음 절차를 진행 순서에 따라 옳게 내려면 이렇게 되어있죠 이 관리처분계 인가를 받은 사업이고 공사 전부가 완료됐다는 것을 전제를 한다 그래 공사가 다 완료되면 시장 군승의 한 시행자는 시장 군승의 한 시행자는 시장 군승의 한 시행자에게 중공인가 신청해서 바로 중공인가 합격하면 중공인가 내주죠 중공인가 내주고 공사를 고시했다 공사할료 고시했으면 이제 분양받을 자에게 그 대지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해 주는데 그때 소유권을 이전해 주는 절차 어떻게 합니까 먼저 공사 완료에 따른 중공인가 따렸다 그러면 공사료 고시하고 지처없이 토지 분할을 하죠 토지 분할을 하고 그 다음에 대지 확정 측량하고 토지 분할하고 그 다음에 대지 확정 측량하고 그 다음에 분양받을 자에게 분양받을 자에게 관리체문에서 정한 관리체문에서 정한 내용을 그대로 통지해 줍니다 통지해 주고 소유권을 분양받을 자에게 이전해 주죠 그리고 고시합니다 고시하면 그 다음날 분양받을 자들은 분양받은 대지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해야 되죠 자 그래서 바로 기역리은 디귿 리을에서 가장 앞선 것은 중고인가 중고인가가 떨어지면 바로 토지 분할 절차에 들어가죠 디귿 토지 분할 절차가 끝나고 대지 확정이 끝나면 관리체문계에서 정한 상을 분양받을 자에게 통지한다 그랬죠 그리고 소유권 이전에서 고시합니다 자 그래서 4번 1번이었던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6번을 보겠는데 공사 완료에 따른 조치 설명 틀린 글씨가 되어 있죠 바로 반복되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읽어보시고 3번하고 그리고 4번 5번을 보겠습니다 나머지 거 읽어보시고 특히 4번을 먼저 보겠는데 아까 했던 것이죠 중공 인과에 따른 정비구역의 해제가 있으면 조합은 해산된 걸 본다 그렇지 않죠 조합은 해산된 걸로 보지 않습니다 조합은 전속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랬으니까요 답은 4번이 있던 것이고요 3번 관리체문계약을 수입하는 경우 정비구역의 지정은 이전고시가 있은 날 다음 날에 해제 된 걸로 본다 그렇습니다 이 관리체문계약을 수입해가지고 정비사업이 다 끝났다 공사 완료가 이루어졌다 그러면 바로 이 정비구역의 지정은 언제 해제 등보냐 소유권 이전고시가 있은 날 다음 날에 해제 된 걸로 간주합니다 이렇게 해제가 되었다 하려도 조합의 전속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조합은 해산된 걸로 보지 않는다는 것 그 다음에 5번 5번은 관리체문계에 따라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건축물을 분양받았지 않는 그 이전고시가 있은 날 다음 날 그 말 중요하죠 그 건축물을 소유권을 취한다고 뭐 받으시고 그 다음에 7번을 보겠는데요 자 7번을 보시면 주택의 공급 등 설명 옳은거리게 되어있죠 1번 정비사업이 끝났다 그러면 정비사업에 와해 건설된 것은 다 무슨 계획에 따라 공급해라 바로 관리체문계 라고 했죠 그래서 1번 사업시행 계획이 틀렸죠 사업시행 계획이 아니라 사업시행 계획은 사업을 시행할 때 바로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공사에 대지 만들고 건축물을 올리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계획이죠 그래서 그런 사업을 할 때는 이 계획에 따라 하고요 바로 사업이 다 끝나가지고 완성된 대지 건축물을 분양받을 적에 공급한다 분양처분한다 공급한다 관리한다 그때는 관리체문계에 따라 하죠 그래서 관리체문계에 따라 공급도 하고 바로 관리도 하고 체분도 하게 되었죠 자 그래서 1번은 사업시행 계획이 틀렸다 2번 국토교통부장관은 조합이 요청하는 경우 재건축사업 시행으로 건설된 임대택을 인쇄된다 재건축 이 재건축사업을 할 때는 임대택 건설 비율이 없죠 임대주택 건설 비율이 없어요 뭐 할 때만 바로 임대택 건설 비율을 기준해서 임대택을 건설 하고 있느냐 주관경 개선사업하고 재개발인데 특히 재개발사업의 경우 그 조합 측에서 조합인 시행자가 일정 비율로 임대주택을 건설했다 그러면 이걸 재개발 임대택 이랍니다 이 임대택을 인수받았어요 라고 요청하면 우선 인수를 받아가죠 바로 누구한테 요청하냐 국토교통부자라든가 국토교통부자라든가 시도사라든가 아니면 시장 군수 구청장 토지주택공사 등에 요청하는데 이때 요청을 하게 되면 우선 인수자가 관할 시도사 시장 군수 구청이라고 했죠 자 그래서 바로 3번을 보시면 국토교통부장은 조합이 요청하는 경우 재건축 사업 시행으로 건설된 임대택을 인수하는 데 틀렸어요 재건축이 아니라 재개발로 바꿔야 돼요 재개발 사업 시행으로 건설된 임대택을 조합이 요청하면 재개발 조합 측에서 요청하면 국토교통부장에 됐던 시도사가 됐던 시장구청장에 됐던 또 토지 등사가 됐던 이네들이 인수를 해가는 것이죠 그래서 2번 틀렸고 그 다음에 3번 자 자 이렇게 이 공적 주체가 재개발 조합초부터 임대택을 이렇게 넘겨 받았습니다 인수했네요 공적 주체가 이걸 인수했다 재개발 임대택을 이 국토교통장 시도사 시장구청장이 인수를 해가지고 토지주택용사 등이 인수를 해가지고 가지고 있다 그래서 임대주택용으로 관리를 하는데 이걸 바로 그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으로 전환해서 공급을 공급을 요청하면 바로 그 자들한테 이 주택을 공급을 해주게 되는데 지원 안에서 공급을 해주는데 이렇게 토지 임대주택을 공급받고자 한 자가 이런 임대택을 바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으로 지원 안에서 공급을 요청하면 공급을 해줄 수가 있어요 이때 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으로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으로서 바로 전환 공급을 요청할 수 있는 자가 누구냐면 이 임대주택을 공급받아갈 수 있는 자 중에서도 정비구역 안에 있는 세입자가 요청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 토지 정비관의 토지를 90종터 미만의 땅을 가지고 계신 분 그리고 그 토지마이치 토지마이치 건축물 없으신 분 또 토지는 자기 거 아니고 나무 토지에 바로 이 주거용 그 건축물 바닥면적 크기 40종터 이하를 가지고 있고 미만 미만 이런 분들이 바로 토지임대부 분양특으로 전환 좀 해주세요 임대특을 그러면 바로 그걸로 공급을 해 줄 수가 있다라는 거 그렇게 요구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아까 세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3번 시도사가 요청하는 게 아니고 시도사 그 말 지어버리고 그리왔다 세입자 90종터 미만의 토지만 가지고 있는 자 또 주거용 건축물 바닥면적 40종터 미만의 그것을 가지고 계신 분 이분들이 바로 그 재개발 임대특을 토지임대부 분양특으로 전환 공급을 요청하면 그걸로 공급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요청한 자가 시도사가 틀렸어요 3명을 알아듣고 3명이 3명도 누군가 요청하면 재개발 임대특을 인수해서 가지고 계신 국토교통장관 시도사 시장, 군수, 구청장, 토지지통사 등은 인수한 임대주택의 일부를 주택법에 따른 토지임대부 분양트로 전환해 공급을 하게 된다는 것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4번 이 사합시장에는 정비사합시장으로 임대특을 건설하는 경우 공급 대상자에게 주택을 공급하고 남은 주택에 대하여 공급 대상자 애호자에게 공급할 수도 있다 맞습니다 5번 관리처분계획상 분양 대상자별 공전토지 또는 건축명세에서 공전주택의 주거전염면적이 주거전염면적이 60종토를 넘지 않는 경우 이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다 틀렸습니다 60종토를 넘지 않는 경우라도 그 사합시장과 고시장에 있었나를 기준한 종전가 그 종전후 토지 또는 건축가격이 바로 상당하다 그래서 이 주택을 받아갈 수 있다 그런 사람들은 원 플러스 원해가지고 최대 이 주택까지 분양을 받아갈 수 있죠 그래 사합시장과 고시장에 있었나를 기준한 종전 토지 건축물 가격 범위 내에서는 바로 최대 2주택까지 공급을 받아갈 수 있다 그리고 종전가와 무관하게 종전의 주거전염면적 범위 내에서도 2주택까지 공급을 받아갈 수 있죠 그래서 5번은 틀렸다 넘어가시고 286페이지 8번을 보겠는데 정비법상 비용 부담 설명 틀린 글이 되어있죠 자 1번 보시면 정비법상 정비사발 막대한 비용 정비사업비라는데 정비사업비는 시행자가 부담을 원체라 하죠 맞습니다 바로 2번 이 지방자찬체는 시장군수 등이 아닌 사업시행자 시장군수 등이 아닌 사업시행자랑 조합이라든가 또는 토지 등 소재라든가 지정개발자 많죠 등등등 이런 자가 시행하는 정비사업에 드는 비용에 대해 바로 융자도 알선해 줬고 또 융자를 직접 해줄 수도 있고 융자를 알선할 수도 있고 직접 보조까지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없다가 틀렸죠 나머지는 참고로만 보시기 바랍니다 깊게 안 봐도 돼요 그 정도는 보시고요 287페이지 9번을 보겠는데 자 정비법상 청산금은 꼭 시험에 나온다 그래서 청산금을 잘 받으셔야 되겠죠 비용 부담 오른쪽 이렇게 돼 있는데 1번 청산금을 징수할 권리는 소유권 이종고시가 있은 날 다음 날부터 몇 년간 행사하자면 시호로 소멸됩니까 바로 5년이죠 그래서 소유권 이종고시 이르 다음 날 다음 날 빠졌죠 다음 날 소유권 이종고시가 있은 날 다음 날부터 다음 날부터 바로 몇 년간 행사하자면 소멸시가 완성된다 5년간 그래 이 공법상 소멸시요는 청산금 5년이 있고요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법상 도시발채권의 원금도 5년 이자는 2년이다 이걸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개발법상 도시발채권의 원금은 소멸시가 5년 이자는 2년 2번 그 다음에 4번 이 시장군수 등이 아닌 사업시행자는 부가금을 체납한 자가 있는 때에는 지방세 체납 처분에 따라 부가를 증수하셨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부담금을 내할 자가 안 내고 있다 그러면 시행자가 시장군수 등이 지방세 체납 처분에 따라 직접 강제 증수해 얼수지만 시장군수 등이 아닌 그런 시행자가 사업을 추진했을 때 부담금을 내할 자가 안 내고 체납했다 그러면 그 자들은 직접 강제 증수할 수 없고 관할 시장군수 등에게 증수를 위탁할 수 있는 것이죠 위탁받은 시장군수 등이 강제 증수를 해다 주고 증수한 금액의 4%를 위탁소로 교부하자 하죠 자 그래서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 5번 이 국가 또는 지방자찬체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공급받는 자에게 해당 공급비용의 전부를 융자할 수는 없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공급받는 자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공급받는 자에게 해당 공급비용의 전부를 또는 일부를 융자도 할 수 있고 보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없다 틀렸죠 자 10번 이 10번은 해설이 일부 좀 추가가 돼야 되는데 해설 추가가 사라졌죠 자 그거 문제 풀면서 한번 보죠 정비법 형상 관리처분계획이다 옳은 거 이렇게 있는데 1번 지분형 주택의 규모는 주거 전염면적 60정도 이하인 주택을 하냐 맞습니다 이 지분형 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지분형 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정비구의 안에서 정비구의 안에서 그 토지 주택공사 등이 사업을 시행하게 될 때 거기에서도 없는 자들이 이 지분형 주택을 공급받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도록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사업시행자인 토지 주택공사하고 그 공급받는 자가 공동 소유해서 일부 지분만 받아가면 그래도 싸게 공급을 받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을 감안해서 지분형 주택이라고 해요 지분형 그래 이때 공동 소유기관은 그 사업시행자가 정합니다만 10년을 보면서 이때 지분형 주택을 공급 신청해서 받아가려면 자기가 사업장에 가지고 있었던 주택이 하나 있었다 그거 철가하면 오갈데 없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에게 바로 이 지분형 주택을 공급하도록 하고 있죠 그래 그런 사람으로서 그 정비의 계획 이방 공급을 기준해서 2년 이상 계속 거주한 사람들 그리고 그 60종부터 분양하게 되는 그 60종부터 이하의 분양가 대비 정장가가 분양가 60종부터 이하인 그런 주택의 분양가 이하로 가지고 계신 분들 이름들에게 바로 이 지분형 주택을 공급하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 해설이 나오니까 참고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1번 맞고요 2번 이 정비법상 정비사업시장제가 토지동소에게 분양시장하도록 분양시장 통제를 해주죠 그때 분양시장 기간을 정해서 알려주는데 분양시장 기간은 그 통제한 날부터 30일상 60일에 보면서 정하는데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1회 20일 연장할 수도 있죠 그래서 2번 30일이 아니라 20일입니다 2번 틀렸고요 그 다음에 3번 이 같은 세대에 서가지 않냐는 3명 3명은 2명 이상이죠 3명 이상이 3명이 일토지를 공유하고 있다 그러면 그런 분에게도 1주택만 공부하도록 규제합니다 그래서 3주택이 틀렸죠 같은 세대에 서가지 않는 2명 이상이 1주택 일토지를 공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1주택 공부원 측을 중에서 1주택만 공부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다만 2명 이상이 일토지를 일토지를 공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시도의 조례로 주택 공급에 관하여 따로 정하고 있다면 시도의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일도 있긴 합니다만 원칙은 1주택을 공급해야 됩니다 그래서 3번 4번 조합은 조합은 얼마 이상이 관리첨원인가 신청이 있으나 부터 일정 기간 내 관리첨원 계획 타당성 검증을 요청하면 시장수는 그 타당성 검증을 해줘야 되는가 바로 이 조합은 5분의 1 이상만 있어도 돼요 5분의 1 10분의 1 까지 필요 없고 5분의 1 그래 10분의 1이 아니라 5분의 1입니다 10분의 1이 아니라 5분의 1 그래 5분의 1 10분의 1이 아니라 5분의 1 이상이 관리첨원인가 신청이 있으나 부터 15일입니다 그래서 30이 틀렸죠 15일이 나왔는데 30이 틀렸어요 자 그래서 4번은 두 간도 틀렸고요 5번 아까 말씀드렸던 거죠 이 시장수는 정비구역에서 면적이 얼마 제공부터 미만의 토지를 소유한 자로서 건축물을 소유한 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는 인수한 임대택 일부를 주택보에 따른 토지임대부 분야구터를 전화해 공급해야 되는가 바로 100종부터가 아니라 90종부터 미만의 토지죠 90종부터 미만의 토지를 가지고 계신 분 그 분으로서 그 건축물을 얻고 말이죠 이런 분으로 요청했으면 재개발 임대택을 그분에게 바로 토지임대부 분야구터로 전화해서 공급을 해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1번 보겠는데 여기까지 하고 이 시간에는 바로 잠 쉬었다가 이어서 289조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쉬었다 하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